안녕하세요. 쇼 음악중심 8월 마지막 주를 책임질 스페셜 MC 트웬인지는? 네, 안녕하세요. 스페셜 MC 티아라 지연. 안녕하세요. 티아라 혜민입니다. 혜민씨, 지연씨.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 막 빠진 것 같아요.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게 벌써 가을이 오는 것 같지 않나요? 벌써 여름에 지나간다고? 아, 안돼요. 에이, 지연씨 아직 서운해 하시기는 너무 이릅니다.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름 더욱 뜨겁게 보내면 되잖아요. 당연하죠. 네, 그런 의미에서 저희 쇼 음악중심에서도 뜨거운 무대들 많이 많이 준비했습니다. 네, 뜨거운 무대라면 이분들을 따라갈 수 없죠. 뜨거운 남자 태양, 아시아의 별 보아. 그리고 럭킹아이 세븐. 네, 여러분의 감성 지수를 꽉꽉 채워줄 최고의 보컬리스트 희성씨와 또 아름다운 다섯 남자 FD 아일랜드의 컴백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가요대의 뉴 스타 시스타와 진화씨도 새로운 곡을 준비하고 계시다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, 그럼 우리 인피니트의 노래부터 출발하니까 시스타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.